모두 산에는 다 그런 선 나름대로 기운이, 에너지가 있다고. 땅의 기운을 팍 바꿔던 거. 아니, 이거 무슨 뭐 러시아. 아나스테시아, 아나스테시아. 그러니까, 이거 뭐 러시아 그냥. 스파시바. 스파시바, 카크질라. 바라셔? 바라셔. 바라셔, 바라셔. 해선 여왕, 우리 좀.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멋진 촬영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막 뿌려야지, 뿌려야지. 오마이갓. 스파시바, 바라셔. 그런데 왜 기분은 좋았는데 차갑죠? 이거는 낭만을 넘어서 황홀의 끝이네요. 그럼요. 어우, 어우, 여기 푹 빠진다, 빠진다, 빠진다. 좋아, 좋아. 진짜 온 것 같아, 산에. 네. 어우, 깜짝이야. 어우. 하아. 우와. 여기 올라왔지만 정세이가 더 가까워진다. 벌써 바람의 느낌이 소리부터, 네? 틀리잖아. 맞아요. 보세요. 벌써 눈도 올라오니까 바람 부는 거 보세요, 이거. 그러네요. 뒤에서 부러지네. 오히려 정상이 오니까 약간 목이 열리는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이 기온이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함백산하고 목은 좀 맞으시는 것 같은데. 청룡이니까, 맑으니까. 아, 예, 예, 예. 이게 확실히. 성질이 힘이 있으면서. 목이 너무, 목이. 눈 산행이 훨씬 힘드네. 어우, 힘들죠. 당연히. 이게 그냥 여기 일반, 맨땅. 일반, 일반식 그냥. 거기에 눈이 없다고 생각하고 산행하는 거하고. 네. 체류 써보고 훨씬 더 많이 들고 다리. 네. 근데 힘은 더 힘든데. 네. 기분은 더 행복해. 아, 그럼요. 더 즐겁고. 그럼요, 그럼요. 그만큼, 힘든 만큼. 또 뭔가 또. 고생 끝에. 낙이 있고. 네. 고생갑네. 옷을 입고 올라갈까? 입으세요. 습습니다. 이 지퍼를, 호주머니 지퍼를 닫는 거하고 여는 거하고 또 차이가 엄청나요. 닫아야 해요. 닫아야 해요. 장갑끼리 장갑. 네. 목숨 살았어, 나. 네? 대장님 때문에 나 살았어. 살았어, 입어야 돼. 혜선이. 혜선아, 갑시다. 추운데 없지? 응. 그러다. 나도 우 anyway. hi 괜찮아요? 좋아요 저거 뭐 잤어? 네 아깐 때 어휴 쎄다 쎄 0.2kg 네 마지막 마지막 기기기기 네 한백산 기기기 한백산 기기기 한백산 기기기 자 한백산 한백산 와 1,172 해 한백산 기기기 한백산 기기기기 길게기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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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올라오시지 알아서 와 와 와 깜짝이다 야, 우리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행운 약하기로 가볼까. 한병상 기기 받았어. 한병상 기기기. 한병상 기기기. 운탕무도 마을호텔. 기기기. 우와, 넘어갔다, 넘어갔다. 1,173. 한병상. 우리 은탕호도 마을호텔 찾아오시는 우리 고객님들. 은탕호도 마을호텔을 찾아가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은탕호도 마을호텔을 촬영을 위해서 불절절 고생을 하시는 모든 셈진들. 한병상 기기를 받으시고 건강, 행복, 행운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기기기기. 기기기. 기기기.